두 분 의상을 디자인할 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작업했는지 듣고 싶다. 이번 의상의 컨셉은 한국계이신 의원님께서 어렸을 때 입었던 한복을 떠올릴 수 있게. 이것 좀 마시고 해요. 고맙소. 어렸을 때 입었던 한복을 떠올릴 수 있게. 그만 보고 주스 좀 마셔요. 알았어. 응. 뭐 하는 거요? 이제야 쳐다보네. 아 그 종이 말고 나 좀 쳐다봐요. 봤소. 이제 됐소. 아니요 안 됐어요. 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. 내가 잘해야 우리한테도 좋잖아요. 할아버님 화도 풀어드리고. 괜찮아요. 연우 씨는 자체만으로도 완벽하니까. 이 존재만으로도 나한테 너무 사랑스러운걸요. 세조선에서는 미끄덩한 말 가르쳐주는 학당이라도 있는 거요. 난 할 땐 하는 사람이오.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요. 어이 어이. 아 일 좀 그만해요. 아 일 줘요. 아 나 좀 놀아줘 심심해요. 저리 가요. 놀아줘요 좀. 됐소. 짧아요 길게 해줘요. 뭐 한 거예요 지금 짧은 거니까 길게 한 번만 더 해줘요. 저리 가요. 안 먹으라고. 놀아줘요 빨리. 그만하시고.